나 돈있나? 없어요 돈있나? 없어요 딱 써봐라 써봐라 커피 한잔 하러 갈까? 싫어요 써봐요 아니 나는 왜 쭈꾸리냐고 나도 일진언니하고 싫으니까 난 쭈꾸미로 봤어 이야 잘생겼다 당연히 예쁘지 내가 찍고 있는데 너무 좋아 좋았어 여보 말 걸지 마라 쭈꾸리 아 네 어디 쭈꾸미가 말거노 쭈꾸미 아니거든 쭈꾸리고 그래 근데 밥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안된다 엄마 뭐 먹고 싶냐 안된다면서 왜 뭐 먹고 싶냐고 근데 이렇게 옷을 입었으면 떡볶이 뭔 소리야 돈까스지 뭔 소리야 떡볶이지 돈까스지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무조건 돈까스야 이거 아 뭘 모르는 애랑 뭘 먹고 싶냐 엄마 쭈꾸리 네? 조용히 해라 돈까스 먹는다 알았나? 이거 안 보이나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우 가자 진짜 맛있겠다 원래 학생은 돈까스를 먹어야 돼 맞아 진짜 맛있었는데 응 와 메뉴판 남기는 게 짱 같아 멋있다 근데 이거 왜 입으러 오자고 했어? 해복에 갔는데 예쁜 거야 어머 이건 이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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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약간 쭈꾸리 컨셉이라서 여기 쉴 때마다 양쪽이 우리 음식 음식부터 옛날 거 먹었어 지금 먹는 거는 너무 신세대 아니야? 지금 슬편데 응 디저트나 이런 거 있잖아 팍빵 먹어? 팍빵? 아니 기종 먹으신 스타일 없잖아 너 불만 놓지 않니? 만찐 눕빵 그리고 콜라 한 방울 먹고 짜릿하게 하면 돼? 야 진짜 맛있겠다 나 초밥 한 개만 초밥 한 개만 초밥 한 개만 줘 이모아 아 맞다 너 초밥 뭐 먹지? 너 초밥 먹는데 식중도 걸려 그래 그랬었지? 그니까 먹지마 이거 줄게 와 맛없어 보이는 거 골라서 준다고 아니 니가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연어야? 연어야? 너무 맛있어 우와 엄청 맛있어 보이네 흠님 먹어봐 우와 치즈 완전 맛있어 여보 진짜 옛날 사람 같아 여기 흑백 필터만 입히면 진짜 옛날 사람이 흑백 필터만 입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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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배불러 배불러 뭐 걸겠어 아 맞아? 싫어 나 안 걸어 나 안 걸어 아니야 빨리 나 이봐 디저트 먹을 배가 어디 있어 배가 터지겠구만 뭐 NO 아니 먹자고? 아 배부른데 아 배부른데 나 독립투사 애국심이 넘친다 너가 한국의 짱이야? 어 뭐해? 옛날 감성 우와 진짜 옛날 감성 맛있어? 뭐해? 3일 운동 중 맛있어 다 먹었으니까 탈투만 응 아 날씨가 너무 흐리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황금선으로 다 한다 와우 와우 내가 짱이다 내가 바로 쭈꾸미다 아니 쭈구리 어떻게 나와? 넌 막 찍어도 예쁘게 나와 진짜 아래? 근데 우리 같이 찍어야 하는데 삼각별 왜 안 가져왔어? 그러게 왜 안 가져왔어 너가 여기 오자고 했잖아 근데 왜 안 가져왔어? 난 당연히 나는 사진 찍는 데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난 당연히 여보가 가져올 줄 알고 안 가져왔지 아니 난 사진 찍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여보 정말 실망해 사진 엄청 많이 건져어 엄청 많이 건져서 좋아? 응 아니 빌린 돈이 아깝잖아 맞지 뽕 뽑아야지 잘 찍었어? 응 잘 못 찍었어? 응 마음에 안 들어? 응 응 욕심쟁이네 이거 아니야 아니게 뭐가 아냐 이 옷이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아니야 어울려 엄청 예쁘구만 쭈구리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신세대 걸인가 봐 신세대 걸? 응 안 되겠어 빨리 벗어야지 내가 너무 차도녀의 신세대 걸이어서 옛날 교복이 안 어울려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온 거야 그냥 빨리 벗고 싶어 가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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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